1승중 앞으로 지금 1승중입니다 제가 말씀하시죠 잔나를 오랜만에 서포트에서 미카이를 잘 못 썼어요 미카이를 쓰게 된다면 더 환상적인 잔나 서포트를 보여드릴 수 있겠죠 잔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서요 저도 폭풍의 잔나 승리의 잔나 기상캐스터 잔나 3개 있네요 전 3개인데 사장님은 기상캐스터 잔나 이거 없으시죠 승리의 잔나는 없죠 승리 시리즈는 키우지 않아요 앞으로도 안 키우려고 이젠 봤잖아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안 받고 싶어 승리는요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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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관 이속 특패 갑니다 전멸 유치 하세요 제 스펙까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행운의 여신이 내가 미소를 짓는 건 이즈리얼보다 깡딜이 좋은데 애쉬 같은 것도 괜찮은데 깡딜이 좋아요 베인, 캐틀 베인은 좀 그렇고요 미스포츈이나 애쉬 시비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둘이 이속이 엄청 빨라져서 저는 탱고 특패 가겠습니다 그거밖에 없네요 춤추고 있는 게 이블린이잖아 춤추고 있는 게 이블린이잖아 춤추고 있는 게 이블린이잖아 아 진짜요? 이블린이랑 연인 사이 탈진이 괜찮은데 이거 아니 전멸 유치 한 번 전멸 유치아 제가 유치아를 잘 안 써갖고요 블라디 할 때도 유치아 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멸을 바꿨거든요 한번 제가 특패란 요런거다를 완벽한 블루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카드 네 파랑이 좋겠군 제가 그 결승전 때 클템 헬리오스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3대 리신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제가 얘기했죠 다이아몬드 프록스 노페 나 이렇게 세 명이다 클템은 아니다 헬리오스 자기 인생인가 뭐 이렇게 세 명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합의를 보자 그냥 여기 있는 세 명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세 명이 3대 리신이다 제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 프록스 노페 빼고 헬리오스 클템 저까지 해서 3대 리신 오 이즈리엘이 플래 아 든든한데 제가 플래인데 저는 안 든든하잖아요 선전 안 든든하잖아요 너도 든든하지 오 아이디가 나진 100만에요 이걸 나진이 나진 100만 격승전 할 때 음성채팅 나진 선수들 음성채팅 어? 자기들이 이걸 나진 아 그 4강전 때 이걸 나진이 자기들이 네 그렇죠 진짜 NLB 버프 있나 진짜 웃겼는데 아 소원사이 협곡에서 잔나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투표 터미네들은 큰일인데 말이죠 돈템부터 가볼까 아 요즘 성배 가는 투표가 있나 투표에 성배가 참 싫던데요 그래도 한번 대세라면 저를 믿으세요 괜히 기상캐스터겠어요 근데 워낙에 아테네까지 그냥 가는 게 네 만화 필요한 애들한테는 성배가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시야 확보만 만화 재생이라는 게 원인을 챙겨가세요 환영 안정적이잖아요 예전에는 심현이올이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마방에 주문력 붙어있는 게 근데 심현이올을 너프 먹으면서 지금 현장의 날씨는 어머 치마 잇지 마세요 탱고 특패 리메이크 누가 했지 탱크 리메이크 스킬 말고 이거 스킨 딱 다 바꿨잖아요 역시 특패는 탱고 있지 이지렬이 뭘 안해요 아 랭가정글 답답할텐데 갱이 안 돼서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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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갱월 조합은 아니고 케일 아 케일 정글도 진짜 저건 저게 오히려 나아요 간 갱은 없어 케일 정글 그 하루종일 정글만 돌겠다는 의지잖아요 시제가 보여준 루난 오 이게 차거리가 여기까지 되네 평타 하나와 스킬을 바꿨습니다 제가 난 독포 저지라고 강아이 막 다 엄청났어 아 왜 카타한테 왜 이렇게 쳐봤지? 왜 이래 많이냐면 센션 하나를 못 먹었거든 아 카타 침발 스타트구나 아 카드도 이상한 거 뽑네 오지마 그렇지 잘 살아 아이씨 오지 그렇지 으악 오지마 질퍼낸 오케 가는 척하니까 바로 무빌네 칸탈 한 번 찔러줘 랭가 헬프미 그렇지 어 6이다 안 돼 이 자식 나 원컵 노리고 있지 하늘 날씨는 어머 숨어 있지 마세요 아 오늘은 드래곤이 6번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외출을 도대체 가야 되는데 자꾸 대비를 놓치네 오 어 잠깐만 지금 높아졌네요 얍 얍 오늘은 드래곤이 6번 단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아, 대포 타임이라서 또 놓치네. 그럼 가야 되는데. 오케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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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기간 위기해봅니다. 여긴 화창한 날씨 속에 아니, 누가까지 나와버리는데? 아, 이거 한 번 놓치니까 이거 말리는데? 어, 지금 화창한 날씨는 여보! 수고하세요. 공경로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킬 침묵했다. 리드 미야. 리드 미야. 카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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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타. 카타 딸피고 가서 사장님 가면 안 돼요. 리셋대요. 가면 안 돼요. 나이스. 랜가 안 돼. 아, 되는구나. 내가 레오나가 보고 있는 줄 알았어. 그 사이에 내가... 아, 이거 버스 타는데? 나이스. 실상 나왔고. 나이스, 실상 나왔고. 좋은데? 레드 카드 뽑고 왔네요. 뭐라도 뽑자고 갔는데 레드 카드네요. 아, 참. 아, 참. 추득. 뒤로 못 먹었네. 아니, 전. 랜가 온다는데, 저쪽으로 말렸네요 간테인 나이스 한다는 게 잘했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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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좋아 이제 무한 파밍을 보여주지 아 불 갖고 왔다 이즈리얼이 좀 하나요? 응 이즈리얼이 요즘 너무 별로인데 잘해주네 무작 건드리지 말라 서폿이 좀 비가 주니까 아 자기 자랑인가요? 에이 서폿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서폿으로 수변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잘생각하셨는데요 탑타 이 자식아 넌 이제 나한테 상대가 안되지 아 왜 골드카드 바로 안나갔지 아 왜 골드카드 바로 안나갔지 뭔데 서폿은 문제인가요? 아 아 아 아 서폿은 문제인가요?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서비스 진실 아 골드카드 뽑아야 되는데 레드카드 뽑았네 아 박사지 호텔 Historic 또 싸우네? 아 아... 희망을... 잘한다? 아프다, 아빠